모두 다 따라해 오늘의 글자 도토리, 다람쥐, 돋보기 신난다, 신난다 글자 로봇, 괜찮아? 어, 아직은 글자 카드가 많이 부족한가봐 걱정마 글자 로봇, 남은 글자 카드 또 나랑 이 해바바가 다 찾아줄게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찾아줄거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어디나 돌아보면 자동차 어디서나 들려오는 삐디빵빵 위험해요, 조심해요, 무서워요 삐디빵빵, 어쩜 좋아 이럴 땐 떠나보자 안정나라로 이럴 땐 떠나보자 안정나라로 어떻게 해야 안정할까? 어떻게 해야 안정할까? 어떻게 조심해야 하라 이럴 땐 떠나보자 안정나라로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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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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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바타! 자랑, 웨이킹 우리가 도와줄게 간다! 간다! 또 남자놈아, 괜찮니? 안녕!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놀면 안 돼! 주차장은 놀이터가 아니야! 차들이 언제 들어오고 나갈지 알 수 없다고! 또, 서 있는 다른 차들을 가려줘서 어린이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! 주차장 같은 곳이 아니라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아야 하고 공이나 물건이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른들께 부탁해서 돌려받아야 해 주차장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아주 많대요 꼭 기억하세요! 주차장은 우리들의 놀이터가 아니에요 위험한 장소죠 자, 그럼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주차장은 위험해 조심조심조심 조심해야 해 자들이 서 있는 주차장은 위험해 제발, 제발 어른께 부탁해 어린이는 위험해 안 돼! 안 돼! 안 돼! 주차장은 위험해 안 돼! 안 돼?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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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